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Q. 제이홉과는 욕하는 거 아니야? 제이홉! 아이돌! 제이홉이 지금 1등 하고 있습니다 부 참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게임 렛츠고! 자 세 번째 게임은 1.5배속 역 재생 노래가 다 그때 이거 했었던 거잖아. 1.5배속 역이라고? 이거 어떻게 맞춰? 여러분의 노래를 1.5배속으로 역 재생해봤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노래 제목을 아시는 분은 품명을 외치며 손을 들고 정답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겠죠? 노래 제목만 맞추면 되는 거죠? 노래 제목만 맞추면 되는 거죠? 완전 새로운 노래. 해보자.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데? 역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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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돼요, 돼요. 나가오세요. 안파이. 네. 짐작진. 헐. 진짜? 뭐야, 환중기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맞죠? 이거 내가 해서 쓴 건데 나는. 이것밖에 안 들리는데? 에이. 야, 근데 돌리기 이거 어떻게 봐? 이거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마셔도 돼요. 헐, 헐, 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헐. 어, 그래 나는? 에이, 에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헐을 또 훌러낼래? 아니야? 오케이, 갑시다. 헐을 또 훌러내래? 헐을 또 훌러내래? 아 씨, 대형. 아 이거는. 짜러.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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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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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사.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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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춘다고. 이거 맞춘다고. 이거 맞춘 진짜 짱이다. 일단. 문정이나 이거. 나야가 아니야, 나야. 선생님. 재형. 제가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 노래 맞아?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나. 아! 재형. 메이큐 라이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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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나. 나 아는 거야? 대형. 대형. 고거, 고거. 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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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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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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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야 이거 약간. 이 리듬이야. 재형. 다시 한 번. 아, 다시 한 번. 김성치. 아, 감독님이 이제. 표정이, 역시.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네. 좋은데 이거. 아, 두중대. 앤섬. 아 그 제목이 제이홉! 앤서 러브 마셉 야 아 이거 뭐였지? I have reason 아아 어떻게 들었어요 형? You show me I have reason 이거 황금기네 당답 들려주세요 나섯 번째고 제이홉! 이거 너무 아파있잖아 안 빠이네 안 빠이네 안 빠이네 안 빠이네 5개 중에 4개는 안 빠이네 안 빠이네 하다가도 걸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무조건 땡기 자자자 자 한 번 붙잡아 아! 김석진 아니쥬? 조금만 들어가도 돼? 아!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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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노래 틀어주세요 됐어요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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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마지막에 뭔가 비즈가 됐어 다시 김석진 김석진 와 형씨 잘한다 황길래 황길래 형 진짜 골드 이어 이거 가사는 안 들리는데 유명이한테 유려해 나 이런 거 들었어 1,2,2,1 아! 제이허 이 말으로 안 빠이네 국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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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국백만 나오면 다 안 빠이네 국백이야 가서 제이허 윈즈 아이 때려받지 말고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일단 들어보시죠 윈즈 안 되죠? 어? 민지 민지 맞는데? 세호 민지 아 나 했잖아요 제이허 제이허 민지 플레이 제이허 제이허 민지에 플레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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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터 윈즈 아우터 윈즈 와! 김석진 아우터 윈즈 이 이 이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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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땡땡 점 윈즈 형 추합니다 추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나 세 개 맞췄는데 세 개 제목 골라서 풀렸어 아 쉽지 않네 점 얘기하고 있어 다음 대 해줘야 돼요 나 아무 데나 없어 지금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네 나는 네 네 형들 로스트 김석채 아니 그 상이라고 해요 그럴 파이너 잠시만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그냥 역재생도 들려줄 수 있어요 1.5배 안 하고 그냥 역재생 안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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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내 옷이 소영이 왜 만족해 소영이 왜 만족해 이게 이거 진짜 모르겠다 한 번만 한 번만 잠깐만 두 두근대 여기서 두둑 두둑 사기로 오고 있어 아 이거 말 거 같아요 넷 먼저 생각해. 넷 먼저 생각해. 넷 먼저 생각해. 넷 먼저 생각해. 웨이니 형 오시리? 아니예요. 우리 미사체. 싸이퍼. 넌 뭐 발전이야. 또 아이템과니 해 보시죠. 와 저 너무 아이템과니가. 제이 형. 미사. 제이 형. 제이 형. 좋아해. 잠깐만. 이거 진짜 할 것 같은데.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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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죄송한데 지현이 노래 아니야? 나도 생각 못했어. 왜? 어머니는 뭐 약간 이런 것 같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거 마지막에 태형이 목소리 나오는데? 끝에? 이제 스피드 게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오케이. 정서. 모든. 정서 말고 두 배에서 온 거. 아니 똑같네. 하나 둘 셋. 심지어. 네. 와우! 여쭈어!!! 자, 자, 뭐여? 이불 で우! 대여! 3477 어, 그러네... 이불 케이라네! 나도 그 가사만 떠오르고 오늘 제목 기회가 나왔네 너의 첫데이 샤iy아 나의 철어소 이불 켜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의 목소리 이. 너의 첫데이 이렇게 너의 철거 형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찍혀져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힘들어. 킬 자체! 들어갔어, 이불식 타는데. 오늘 밤에 이불식 타는데. 이불식 타는데. 아 미안해지네. 자, 다음에. 1, 2, 3. 틀어도 돼요. 아, 다시 와라! 가자마자, 가자마자, 가자마자. 막아, 가자마자. 이불식 타는데. 나 아버지 밖에 안 들었어. 나 아버지야. 아버지 안 들었어? 아이고, 나. 김석진! 마카노들 결식. 와, 대박이다. 아, 빨리! 나도 한 번 더. 나도 이건 내가 할라 했어. 아, 빨리! 이거 그 아버지 밖에 없으면 돼. 대권해야겠다. 다음 주에, 틀어주세요. 여름네 로스트 아 오늘 로스트 너무 많이 나왔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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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메이지 지옹씨 갓띠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돼 나 후수가 없는데 아냐 이거 있지 않나? 그거 그 초 라트가 맞나요? 와 대박이다 진짜 형 대박이네 진짜 인정이다 형 빨리 엔진이에요 형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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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자 선생님 어렵다 좀 더 마지막 문제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빌려주세요 민원을 이기고 있었나? 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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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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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띡 혁 자 아 진짜? 내가 그렇게 많이 맞췄는데? 우리도 많이 맞췄나 봐. 우리 진 거 같은데. 왜냐면 내가 던진 걸 너 생각 많이. 아 맞다, 내가 많이 맞췄어.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진짜 많이 맞췄어. 야 이 게임은 진형 게임이었네, 진짜. 와 진 게임. 확실히 진 팀이. 진 게임 아니야? 나도 아까 에이키라이 하나 맞췄어. 형은 아인바인만 왜 졌어? 아인바인만 왜 졌어? 나 뭐 맞췄지? 아인바인만 낚아라, 이거는. 너, 너. 자, 다음 게임 가시죠. 레몬트 게임 들어간다! 자, 세번째 게임 들어간다! 자, 이번 게임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한 문제다. 3점으로 하겠습니다. 와. 이거 기회를 드리는 거야, 지금. 한 문제다.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냐. 춤은 뭐가 다 여기 있는데? 춤 게임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원래, 원래. 마지막 게임이. 태용이는 진영이 잘했어. 아, 그치. 태용이 안무 능력을 보여줘. 이거 다 알고 있어, 태용이. 그래서 이번 게임은 춤, 안무를 잘하는 멤버가 불리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휘질리지 않고 춤축입니다. 노래 하나를 틀어드릴 건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춤을 추시합니다. 와, 이거는 어렵다. 이 결과 판독은? 판독은? 이거 태용이한테 안 줄이려는데? 상대 팀에서. 왜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뒤집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잠깐만. 아, 그러면 우리 입으로 가사 부르면서 하는 거 없이 합시다. 오케이. 땡 다 맞고. 이걸 치워야 되나요? 네, 그거는 저희가 치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게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거는 인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명인 팀은 세 명이 다 맞추셔야 되고요. 네 명인 팀은 네 분 중에 세 분을 맞추셔야 돼요. 아, 뭐 나 별로 다 맞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기대. 아, 이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3점 따기도 힘들 수 있는 거 같은데. 난, 난 조금만 믿을게요. 나만 믿어? 오케이. 어떤 팀에서 먼저 하시겠어요? 역시. 지금 뭐. 역시 암묵 능력 끝. 끝판왕. V. 가위보 합시다. 가위보 합시다. 가위보 합시다. 이거. 포즈 4기. 아, 이거 다. 이거. 포즈 4기. 이거 먼저 하시겠어요.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포즈이네 포즈. 오, 포즈예요? 김감준. 전적은 기왕호사 박시민. 제지민. 어렵다. 남준이나 텐데 마주 차리세요. 자, 들려드릴 노래는 등골 브레이커. 아, 춤은요? 렌저. 렌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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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 렌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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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나. 아, 안 죽였어요. 아, 안 죽었어? 예, 안 죽였어요. 비관, 비관만, 비관, 비관만 안 죽였어요. 너 안 죽었죠? 아하하하하하하 야 어렵다 아 이거 댄전을 기억해낼 수가 없잖아 댄전이 보이네 나 못해 기억해내야 되잖아 이거 세금 그래도 얼추 맞을 것 같은데 네 어렵다 야 이거 어려워 진짜 어려워 어떻게 하시지 이걸 아 씨 맞혀 애노도 이런 거 나오고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전문체의 시선 춤은 아이돌 전문체는 아니다 나 일단 가르쳐주세요 생각하시면 치고 싶어야돼 스타트 생각했으면 치고 싶어야돼 목도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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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아 이거 태용이 가 못하냐 이건 이상한 거에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건 좀 애매하니 2점 형 2점 형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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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2점 2점 1점 아 잠시만 뭔가 굉장히 찔찔찔찔 야야 프레이크 토핑 뭐 그거다 막사 뭐 어디 뭐 어디 음악 들려드릴 노래는 춤은 춤은 나투데이 음악 하나 둘 총수준발 빠바바부터 하자 빠바부터 야 이거 이거 입장해줘야 돼 에이 내가 뽑으면 좋네 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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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인정인가? 자 삼자 오오 야 핸드폰이 조금 더 빨라 형이 형이 할래요? 아니야 저희 자 그러면 노래는 Make it like 춤은 다이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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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1절 바로 틀어주세요 음악 1절 1절 테프로우 감사라 아니지 빨리 맞는지 조금빙 참고 아 조금빙 아 아 진짜 엔 박자를 쪼개버리네 이 친구가. 박자를 가지고 놀아버리네. 두 분은 맞췄으니까 이 점. 왜 이렇게 부산이야. 나왔어. 엔은 욕심 있어. 왜 이렇게 터버리냐? 노래는 소아. 춤은 백클럽. 백클럽. 빨빵. 하나 둘 셋. 여기. 바깥으로 다 춰. 이게.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건 뭐지? 이거 스페인. 이거 스페인. 이거 스페인 아니야? 일단 너를 첨법 못했어. 아니. 둘 둘이 다른 춤 춰. 다른 파트를 추고 있던데 둘이? 둘 둘이. 이거 하나니까 빵빵. 이거 생각할 틈이 없어야 돼. 이거 또. 이거에도 똑같이. 또아 백클럽. 자 바로 틀어주세요. 렛츠 고. 하나 둘. 팩글러. 싸비 싸비 싸비. 여기서 주세요. 오케이. 어. 어. 오. 어. 야 너 빨라. 야. 어. 어. 와, 이거 맞았어, 맞았어. 와, 그럼 얼추 해. 얼추 맞았어, 잘했어. 야, 이거 3점, 3점. 와, 얼추 맞는데? 잘한다. 역시, 이게 많다고 다 했을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번 노래는 공포 잡고, 춤은 마이크 잡. 마이크 잡. 네, 수원해. 네, 갑시다. 네, 수원해. 에어, 에어. 에이!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건 3점 가야죠. 네? 3점 가야죠. 아... 자, 이번에는 노래 앙팡맨 춤 노멀드림. 가겠습니다. 어, 뭐하는지? 얘 노멀드랑 같이. 누구도 멋있지? 하나, 둘, 셋. 이건 누굴 위한 게임인가? 진짜. 그러니까 점수표 한 번만 주실래요? 몇 대 몇인데요? 그게 궁금한데. 연기의 염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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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으로 끝낼까? 운동으로 끝내자. 태형이 엄청 흐르신 수 있어. 어떻게 해, 10점 걸으러 한 거 봐요? 10점 걸으러 한 거 봐요? 10점 걸으러 가요? 10점 걸으러 줄 거 같은데? 20점 걸으러 이겼나? 아, 왜 이렇게 던전할 텐데. 점수를 올릴 수 있냐? 젊수 이정도 하고. 10점 걸어도 저도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3점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딱 3판 가시죠. 운을 하시죠, 그냥. 운도 자존심을 걸 1대1로 자존심. 3판에서 3판 이상 승자였어요. 자, 10점으로 3판 갑니다. 10점으로 3판.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한 번만 이기죠. 다 맞추면 됩니다. 반대 팀이 갈게요. 다 맞추면 됩니다. 맛있잖아요. 태형아, 너 걸 안 해? 김태형 때문에 졌다 이거. 책임져인가? 책임져. 여러분들. 노래. 애노. 춤. 런. 아, 이건 힘들다. 힘든데 할 수 있는데 꺼져. 네, 그거다, 그거다 맞잖아. 자, 공간. 둘, 셋. 지금 할 수 있어? 지영아, 잘 봐봐. 잘 봐봐. 야, 예능으로 봤네. 예능으로 봤어. 다른 데도 다 봤어. 이 형, 이 형이. 맞서하셨으니까. 막판 웃음을 해, 그냥. 아, 이 형은. 정이고, 멋지고 있고. 이 형은. 이 형은. 자, 갑시다. 여기가. 네, 이 형. 아, 이 친구가. 추억을 필 담는 걸. 아, 이거 50절 하네. 아, 아무것도 안 하네. 50절은 뭐지? 50절은 뭐지? 마크, 추억. 마크, 추억. 마크. 마지막. 공감. 야, 이거 왜. 화이팅. 자, 이 형은. 야, 이 형은. 아, 이거. 아, 이거. 언니, 나. 1점. 아, 이 형은. 왜. 아, 이 형은. 에너지. 야, 이 형은. 우리 아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우리 벌칙 3명이서 운허하는 이미 포기해서 우리 벌칙 3명이서 운허해서 매 꼴끼를 가리는거에요 우리 벌칙 받는가는 기형사실이고 사장님 벌칙이 뭔데? 몰라요 뭐든 간에 벌칙 3명 몰아주게요 그러면 운허로 벌칙을 들어보자 벌칙을 들어보자 진짜 너무 웃기다 원래 사실 이 닮은 역대 벌칙 리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제발요 벌칙 일단 불러주세요 공포의상 입고 아차상 등상 및 일출 멤버들 아침 만들어주세요 제가 먹기 싫어해요 슈가 형이 열이 잘해 슈가 형이 진영이 열이 잘해 바다 육수 인싸템 쓰고 출국 또는 아 적게 보자 인싸템 뭐 다른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아 이게 끝이에요? 네 저는 태형씨 뭐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명씩 인기해내보세요 뭐가 제일 좋아요 내가 씹히는다네 윤기야 그럼 우리 낚시와서 입수하자 내가 웬행이라고 좋은데? 태형아 진심으로 너가 하고 싶은데 뭐야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나마 인싸템 근데 인싸템이 말도 안되는거 같아 너는 어떻게 인싸템 진짜 복구할까? 태형이는 출국 그 입국 출국 그 옷 바꿔 있는게 되게 싫어해요 나는 일단 나는 일단 복구 옷이 근데 뭐 인싸템이 뭐 옷이다 이러면 좀 인싸템이 그냥 뭐 약간 착용하는거 아니에요? 거의 그거는 그때는 막 도끼모자였지 우리가 몰아주기 뭐 문어예요? 친구 아니 근데 춤으로 하면은 솔직히 무조건 이 둘은 이길것 같아요 무조건 이 둘은 이길것 같아요 오케이 점심 더 정도 하시죠 야 추우를 가야 되게 내 점심 더 선 드렸어 저희가 맨백자로 춰해도 되잖아요 자 이라고는 추리로 나지 형 잠자는 형 theat으로 Birthday 옆에만큼 해도 안 빠잉? 소주에 안 빠잉? 소주에 안 빠잉 소주에 안 빠잉 소주 퀄리티 예술성입니다 창작성도 봅시다 청결점수 들어갑니다 한 명만 산다 잘 봐라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한 명만 살 수 있다 저 두 명은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영어 자체 편지 저 이길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음악 주세요 아 아 와 이거 맞다 맞다인데? 자간 와 이거는 와 이건 윤형인데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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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가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죠? 둘이 뭐 시키지? 태형이가 이렇게 추고 계시면 추운 거 처음 봐라 한창 오케이 그럼 세임이 갑니다 엔플라이 파트 2 이 중은 인사템 헌체입니다 아 뭐지?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공유 난 너를 보며 공유 난 너의 인사템 지금 말이었던 게 아픈 성함이었습니다 대형 씨 대형은요? 올해는 황금 대지 띠 회원입니다 올해는 황금 대지 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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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황대 슈가 어떻습니까? 저요? 이거 용호상박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호랑이와 용 누가 용입니까? 글쎄요 좀 닭디라서 오케이 닭띠 닭띠 자 음악 스타트 박이냐 돼지냐 생긴가 물탈 물탈 다리 몇 개 떨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니 생긴가 아유 헬스 겨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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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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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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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각자 포트처럼 잠깐만 일단 윤경한테 좀 기울었어 뭐라도 했어 웃음 점수가 준비할게요 한 번 더 기울을 수 와야 돼 마지막! 자는시로 그걸 마지막 하자 자는시 안 불어 마지막 하자 노래를 노래를 안 떨리는 있어야 돼 한 판이 없어요 한 판이?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윤경 저를 기울였다 나는 폼 입구야 고조계 등골 페이크 전화 중 야 등골 페이크가 자는시 가능? 먹어봐 컵, 티어,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아 쏘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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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좀 빨리 하자 낙추댁 아 진짜 근데 그래놓고 나 나 벌칙 줄 거야 한 번 해봐 나 벌칙 줄 거야 자 쏘아세 낙추댁 바로 주세요 이거는 죄악질 판단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쏘아세 낙추댁 틀샤 똑같은grades 쏘아세 최종 자, 결정했어, 저희 결정했어 하나, 둘, 셋 결정했습니다 자, 결정했어요? 자, 저희 결정했습니다 자, 오비 형이 발표해 주시죠 자, 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빨리 탈락을 했잖아요 아니, 이거 탈락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자, 이거는 둘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아, 둘 다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자, 우리 팀 아, 둘 다 나와보세요 아, 둘 다 나와보세요 아, 둘 다 너무 열심히 했어 지금 태형이 눈 안 보이세요? 제가 자존심 상해하고 있어요 이게 용호 상관이야, 진짜 아, 진짜 나 3번 가위바일 거냐? 아, 콘서트 처음 하는 거보다 더 떨리지 자, 가위바위바 나태 형이 마지막에 너무 열심히 해야지 나태 형이 다리 떠는 거 지금 다리 진짜 많이 떠는 거 지금 자, 한 판으로 할까요? 아, 이건 스트레이트야 아, 지금 진짜 난 너무 웃기고 잠시만요 아, 클 때 형 걸려 아, 진짜 진짜 싫은 거 봐 아, 진짜 나 아까 눌렀다 얘가 그거에 예민하니까 무슨 상관이니까 쉽습니다 빨리 갑시다 자, 가위바위바 단판 가면 돼, 단판 그대로 스탑해주세요 자, 손 올리세요 자, 두돌아버지 말고 스탑해줘야 돼요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바위보 스톱 바꿀기! 바꿀 찬스! 아냐, 나 그대로 왔다 들어와요 자, 지금 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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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내가 바꿀기 해줬는데 나이스! 아니야, 나 슬픈게 클 때 형도 말려 슬픈게 나는 슬픈게 모든 것을 핏과 함께 이루어지게 자, 우리 엔딩 스프리 자, 나를 살려줬어야 했는데 오늘 한우는 오늘은 긴석신 팀이 정말 살렸다 네 자, 오늘은 달려라 방탄 방탄가요 들어준 거예요 아, 방탄가요 재미네요 네, 오랜만에 방탄가요로 들어와가지고 네, 재미네요 레전드 순간이 많았다 저는 아직도 형이 그 땅에서 부르는 생각 낙원이 아닌데 잊혀지지가 않고요 정국이도 갑자기, 제 갑자기 맞췄잖아요 웬만 보고 맞췄잖아요 슈가의 광란의 댄스도 잊혀지지 않습니까? 아, 슈가의 광란의 댄스도 잊혀지지 않습니까? 아, 슈가의 광란의 댄스도 아, 슈가의 광란의 댄스도 아, 슈가의 광란의 댄스도 슈가의 광란의 댄스 슈가의 광란의 댄스를 그럼 슈가의 광란의 댄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뭐해?